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정어로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양정어로는 2022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임인년 병 5월 가빈 1이 되겠고요. 일진 가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웰령 역시 5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4주 볼 때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4주의 주인공 임금 또는 경기장 심판과 같은 것이고 그 4주의 주인공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는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되기 때문에 일간과 일간이 태어난 웰령이 가장 중요한 두 글자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청간은 10개의 청간 중에서 첫 번째 청간이 되죠. 갑을 병정, 무기경심, 임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 목화토금수 5행으로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목 있죠. 나무, 나무라고 하죠. 강원도에서는 낭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은 사투리라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 갑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나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양은 크고 굵고 단단하고 방대한 양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낭창낭창한 그런 좀 정적인 개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죠. 그래서 양목,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가 되죠. 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 그래서 쉽게 표현했을 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소부어의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죠. 즉 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똑같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 어떤 나무? 작은 나무. 작은 개념의 나무가 바로 이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가 대립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보지만 좋게 표현할 때 대립목이라고 해서 굵고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그러한 아름다운이 큰 소나무, 참나무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유목이라고 표현해요. 양유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양유목 대표적인 거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는 물론 본체는 좀 단단할 수 있지만 그 이파리라든가 줄기 같은 것은 여자의 머릿결처럼 찰랑찰랑하고 부드럽죠. 그다음에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넝쿨식물 같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술 해장할 때 먹는 칭칭 있죠. 칭, 칭 넝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담쟁이 넝쿨, 호박 넝쿨, 그다음에 나팔꽃 같은 거 그다음에 밤에 비는 밭꽃 같은 거 다 넝쿨식물에 해당이 돼죠. 그다음에 화초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특징이 크고 단단하고 곧게 곧게 수십 미터씩 자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난초 같은 것, 장미 같은 것 내지는 이렇게 칭 넝쿨이라든가 넝쿨식물 같은 것을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차이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과 양의 차이가 있고 그 일간의 특징이 있죠. 갑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갑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이기 때문에 을목을 베어다가 제목으로 쓰는 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목을 제목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로지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배합하는 방법도 같은 목이지만 갑목하고 을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갑목 같은 경우는 동양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봤을 때 갑목을 베어내서 즉 작벌해서 동양의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써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쓰기보다는 어떤 걸 쓴다? 일단 화를 먼저 쓰게 되죠. 화, 이때 화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써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는데 갑목 같은 경우는 또 지금 5월이지만 특히 4, 5, 미월 같은 경우 여름에 태어났을 때나 4, 5, 미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 4, 5, 미월은 갑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개수 같은 경우를 같이 아울러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묘진월의 갑목, 4, 5, 미월의 갑목 또는 신유술 또는 혜자주걸의 갑목이 사주에 배합하는 것이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환경의 월치가 어느 월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우리가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도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옷을 반팔보다는 오리털 파카라든가 거이털 파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이런 걸 입어야 되고요. 여름에 태어났을 때 패딩 입고 다니면 더워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팔, 우리 한스봉이라고 하죠. 짧은 팔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에 따라서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고요. 지방이, 집안도 여름에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 배합법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입니다. 5월. 자, 5월을 시작한 지는 여러 날이 지났죠. 5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을목이 5월에 태어났든, 갑목이 5월에 태어났든, 임수가 5월에 태어났든, 개수가 5월에 태어났든 일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5월이라고 하는 배경은 똑같습니다. 자, 저 3그류 사주의 주인장이 한국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일간이 되는 것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경, 원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지만 같은 한국이지만 제가 사는 한국의 느낌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한국의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좀 좋을 수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떤 젊은 세대는 4포다, 5포다 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같은 원령이라도 일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 숙달하면서 익히도록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망중과 하지라고 하는 것으로써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4, 5, 2, 1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4월, 5월, 2월은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염상절 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 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겁나게 억수로 덥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온 많이 올라가면 40도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엄살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리학에서 4월, 5월, 2월은 못해도 40도, 50도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열대지방 있죠. 저기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지만 여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5월, 2월은 매우 덥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사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월에 밖에 나가서 반팔 있고 물도 없이 서 있다. 떼약뼈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거에 시원한 얼음물이 생각날 겁니다. 물 없으면 바로 열사병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4월, 5월, 2월은 물이 없으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어떤 사주?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대로 해자 죽을 겨울에는 화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살 수가 있겠죠.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산다. 내지는 여름에 햇볕은 쨍쨍쨍쨍 들어오는데 냉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집에 산다라고 생각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차가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그 고장난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서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고 옛날에 지하철도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있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고 그 여름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여름에 선풍기를 울린다. 부채바람을 쓴다. 또는 에어컨을 쓴다. 그 것이 다 뭐예요? 수가 된다라고. 물의 기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 2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수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 주어야지만 수가 원날하게 4, 5, 2월 특히 5월은 가장 어떤 때 화가왕한테 화왕절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5월에 간목이 태어났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물상으로는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밖에 산에 있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큰 오동나무, 참나무, 전나무, 내리는 미류나무 같은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하늘에서 2주간, 3주간 비가 계속 안 왔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이파리가 시들시들시들 축축 처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충분하게 한번 쫙 내리고 나면 그 간목 나무가 푸른 빛은 지푸름 녹색을 띄면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말라서 고사하지 않도록 물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수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의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기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면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는 아닙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개수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을목은 편인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간목은 정인을 좋아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간목이 정편인을 나눠서 정인이 좋고 편인이 좋다라고 하면 을목은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인, 편인을 논의하지 마시고 양수보다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인 임수보다, 임수보다 음수인 개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간목도 개수를 좋아하고요. 을목도 개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말라 죽지 않을 것이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떤다? 조후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아주 귀중한 뭐가 된다?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월에 목도 약하지만 수도, 4월, 5월이 되면 수도 약하기 때문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하염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의 근원이 튼튼해야지만 충분히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어컨을 쓸 수 없죠. 청간에 개수는 있는데 금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에어컨은 있는데 선풍기는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뭐가 된다? 그냥 허상이죠.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수가 있는데 금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으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생조해 준다고 하면 간목이 관살과 인성을 같이 쓰게 되는 그러한 매우 아름다운 중화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살펴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전반적인 짜임새 큰 틀의 짜임새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주의 짜임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 격국을 알아야지만 또 용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격국과 용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래로 사주를 보는 틀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틀로서 봤고요. 사주 자체가 가질 수가 51만 8,4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큰 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격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인격이네, 편인격이네 칠살격, 정관격, 정재격, 편재격 그 다음에 식신상관격 이렇게 나눠서 큰 틀로 구분을 해서 그 틀을 구분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 사주를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국과 용신에 너무 매물돼서 되어버리게 되면 너무 편협하게 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놓고 보게 되고 나머지 사주, 원곡, 대운, 세운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어떤 목, 양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에 양대음이 됩니다.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죠.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라고 해서 그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생하는 것, 일간, 간목이 화를 생하기 때문에 내가 생하는 아생자를 이거를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식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양대음이 되는 것인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 어떤 기억? 상관격이 되고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목화진상관격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짜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영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화진상관도 있지만 목화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상관은 가짜상관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간목이 간목인월생의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더 왕하고 상관이 정화가 더 약하다라고 보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가상관, 물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 놓고 보지만 원래 목화는 식신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상관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가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목화, 진상관격, 진상관격은 어느 상관격이든 간에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다. 쉽게 말하면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는 인성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 겁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봐야죠.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먼저 필요할까요? 비견, 겁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견, 겁제가 있다. 간목 5월에 인성이 수는 없는데 간목만 있다. 이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5월에 수가 없는 나무는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나무가 불을 생하지 각 목으로서 생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수가 있어야지만 간목을 생활할 수 있고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죠.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은 목으로서 생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명식을 보면 연지의 인목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목은 뭐가 된다? 목분비회가 된다 했죠. 목분비회에 나무가 불에 타서 날라가 버리게 됩니다. 일지에도 인목을 봤습니다. 이거 일관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왕한 목이 인호하고 인호하고 해서 다 불 싸질러서 나무가 다 불타죠. 쉽게 말하면 여름에 산불 난과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가 되는데 더욱더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염상격, 목화로만 이루어졌다면 염상격이 되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에 임수가 있게 되면 염상격이 되더라도 이거는 파격이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임수를 생조해 줘서 그냥 염상격, 파격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인성인 수라든가 아니면 관살인 금수가 있어야지만 이 임수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갑자씨를 볼 수가 있겠죠. 갑자씨가 되게 되면 갑목이 투출되는 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가 용신일 때 비교는 갑자기 목이 다시 많게 되면 약한 수를 설계하기 때문에 갑목이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그래도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좌우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원격돼 있으면 좌우충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오화는 입목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충을 놀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자체가 어떻다?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청간에 을목 투출된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목보다 단종은 을목입니다. 갑목은 을목 보게 되면 결코 좋은 꼴을 보기가 좀 어렵고요. 해수를 봤기 때문에 임수와 뿌리를 얻는 것은 얻는 것이지만 오화는 이 인목하고 인호와 합을 하고 이 인목은 얘하고 인해한 목을 하죠. 인해한 목을 하기 때문에 자수를 본 것보다는 해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많이 약해진다. 없어진다. 보기보다는 인해한 목에서 목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수가 더 약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냐.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시보다는 그래도 자수, 해수를 얻는 것이 이러한 생신을 얻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신은 너무 사주가 조열해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시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5월에 임수 딸랑 하나 있는데 다 화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염상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임수가 있으면 괜찮은 염상격이 되지 못하고요. 이거는 어떻다? 임수 때문에 파격이 되는 솔직히 이거 염상격이기 보다는 일간을 버리고 식상관으로 종합하기 때문에 이건 기명, 종, 아, 격에 결국 염상, 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수가 있으면 이건 파격입니다. 차라리 파격을 만들기 보다는 그냥 병인, 정백, 무진, 기사, 경호, 신미시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시, 경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를 생활할 수 있다. 겉으로 봐서는 경금이 임수를 생활할 것 같지만 지지로 보면 인호합, 인호합 완전히 불바다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타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애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신은 참 좋은 생신인 것 같아요. 신금을 얻었고요.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 두 개가 신의 뿔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오는 얘하고 합을 하죠. 인호합. 근데 얘는 얘하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인신충하게 되면 얘도 상하고 얘도 상하게 되죠. 인신충은 평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생신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아니라 오늘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생신은 개유시밖에 없죠. 개유시가 아니면 갑자시 또는 의뢰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시가 되면 인유원진이 될지언정 충이 돼서 유금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에 유가 개수 신금을 생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유금 하나 가지고 인기수를 생하는 것은 조금은 역부족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주 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이지 이 사주가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개유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보다는 금순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가 발전, 발복할 수가 있다. 무진시를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진시를 왜 말하냐면 진토를 갖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진진토를 얘기하는데 진토를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보다는 5월은 화가 왕한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이 무토가 임수를 파극해버리면 진토에 아무리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크게 수를 얻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선생님, 갑목이 무토를 제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누히 말씀하시지만 일간은 심판,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간목이 무토를 극하지 않고 일간은 가망이 있습니다.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진시보다는 차라리 임신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임신상충으로 인해서 여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개유시, 갑자시 또는 을해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만약에 오늘 꼭 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 개유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날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이 이 날을 택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뚝이 나야 된다. 이거는 개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